동대문구 가족센터가 아버지 교실을 운영합니다.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중앙 삐아제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며 관내 거주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대상입니다. 참여가족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방법을 배우고 자녀와 함께하는 신체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은 동대문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 동대문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 저는 휴대전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있습니다.